그 애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주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떴어요 애플과 중국에 좀 약간 외줄타기 하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지난 2016년에 애플 팀쿡이 중국 공산당이랑 투자 협약을 같은 걸 맺은 게 있다나 봐요 그래서 2016년에 중국의 다양한 관련 인프라에 애플이 투자를 하고 그 대신에 애플이 이것저것을 얻어온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중 하나 좀 묶인 게 뭐 하나가 있었냐면 센카쿠 역도 관련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센카쿠 역도가 우리나라 독도랑 비슷하게 중국이랑 일본이랑 으르렁 하고 있는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데 중 하나인데 그 우리나라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 땅입니다만 근데 이제 센카쿠 역도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죠?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원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 군데 아니에요? 대만주국 일본 세 군대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사실 시류 지배 일본이고 영유권 주장이 중국이랑 대만이랍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관련해서 애플이 지도를 살짝 고쳤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살짝 중국에서 접속을 하면 이 센카쿠 역도의 섬들 크기가 살짝 크게 보인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좀 더 크게 해보이면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중국 땅이 실질적으로 중국 땅이 되는 건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중국 그것 중 하나가 애플이 중국에서 그거 한 것 중 하나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 서버에 보관을 하고 있고 공산당이 원하면 언제든지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기는 하죠 그렇기는 한데 이 협약을 맺은 덕에 소스코드 원래는 중국이 소스코드 내놓으라 그래요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거랑 비슷하죠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중국 내 무슨 회사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짝퉁 차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데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소스코드를 지켜냈대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서버는 중국에 있지만 암호 보코하키 자체는 애플만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합의를 봤댑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중국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여전히 애플이 중국이랑 중국이 굉장히 큰 생산기지고 그리고 중국이 거의 미국에 이어서 제2의 시장이고 이런데 저는 중국이 애플한테는 리스크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버리자니 그러면 이제 매출에 엄청 엄청나게 큰 부분이 날아가는 거고 이번 이제 지난 7월에서 9월 분기에 분석을 보면요 봅시다 전체 이제 매출이 83억 달러 맞나? 84억? 인 밀리언즈 전체가 83억 달러인데 중국 혼자서 14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14에 하면은 애플 매출의 지난 분기 매출의 약 17.5%가 중국에서 나온 거니까 한 나라에서만 나온 거니까 참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애플 입장에서는 참 중국이 참 계략 같은 시작이긴 할 거예요